안녕하십니까. 테니스 넷봉진자 정기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높은 포핸드 동작 익히기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높은 포핸드 동작을 여러분들이 잘 할 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은 상급 테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닝샷을 날리기 위해서는 높은 타점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빠른 스윙으로 득점을 직접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높은 타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면발륙을 이용해서 볼을 향하여 위쪽으로 점프하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점은 몸 앞쪽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체중의 안전이 전방으로 이동되어야 되면서 스윙은 볼 마치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누르는 동작으로 가로 스윙을 해야 합니다. 체중이 볼을 향하여 위로 지면서 스윙은 자신있게 아래로 내려오는 가로 스윙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높은 포핸드 라고 해서 백스윙을 먼저 정지하면 안됩니다. 리듬 있는 백스윙 동작으로 파울을 놓습니다. 그리고 라켓이 허리 높이 정도에서 더 내려가서는 안되고요. 거의 높은 타점과 같은 라인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팩트는 몸 앞쪽에서 이루어져야 확실한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임팩트 위치가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스윙 동작에서 이렇게 루프 스윙을 통해 가지고 그 힘으로 몸 앞쪽에서 자신있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스윙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백스윙 동작에서 동작을 멈추는 만큼 에너지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스윙 동작에서 그대로 연결되는 이런 동작 원을 거리는 루프 백스윙을 통해 가지고 그 힘으로 몸 앞쪽에서 임팩트 되고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스윙을 하게 되면은 높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높은 포인트를 칠 줄 알아야지 많이 여러분들이 더욱더 공격적인 테니스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득점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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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